이 문제가 g가 0에서 연속이고 미분은 가능한지 모르겠다. 그럴 때 f가 1 플러스 xfx분의 1이 미분 가능함을 증명하시오. 이렇게 나오고 있었잖아. 그때 f가 연속이긴 한데 미분은 모르겠고 그럼 xfx가 미분 가능함을 보유라가 요한이야. 거기 1 다하고 분의 1 한게 정석이 있는거고 얘는 그냥 0에서 미분 가능함을 보유라니까 f가 0은 리미트 h가 0으로 할 때 h분의 f의 0 플러스 h 빼기 f0이고 얘는 그대로 미분 정의대로 쓰는거에요. h분의 얘가 뭐야? hgh 빼기 0gh 0g0이니까 얘는 gh가 되고요. gh는 뭐야? g0으로 가. 왜? g가 뭐니까? x는 0에서 연속이니까 g0으로 간다고. 그래서 답은 g0이라고요. 그래서 답은 g0이라고요. 됐나? 이거를 넣은 이유는 정석에 이 모양이 있어서 한 번 더 넣은거에요. 자 미분 정의는 가볍게 확인을 좀 해주자구요. 그래서 연속이기 때문에 g0이 되더라구요.